네 반갑습니다. 도대TV입니다. 구독자님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전국이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이는 하루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교차가 크다 보니 감기 조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중국의 전기차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8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차 판매량에서 글로벌 전기차 넘버원 테슬라에 이어 중국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가 판매 2위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비아디는 쌍용자동차와 MOU를 체결, 앞으로 나올 쌍용전기차 U100과 KR10에 들어갈 배터리를 탑재시킬 회사로 국내에는 알려진 회사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차량 생산도 직접 할 수 있는 전기차 회사이기에 비아디의 7월까지 총 판매량은 41만대를 넘어서며 1위 테슬라 62만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넘는 수치이며 이외에도 중국에는 450여개의 전기차 업체가 시장의 포진에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성장세는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곧 드릴 것 같네요. 이 모든 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뛰어든지 10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 동안 이뤄진 것이라 앞으로의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국내 완성업자들 역시 이런 비아디의 성장 동력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회사인 체리에서 최근 새로운 컨셉트카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체리 역시 중국 내 4위에 랭크될 정도로 성장력과 잠재력이 무서운 회사인데요. 이 체리 오토모빌에서는 자동차 업체의 미래 디자인 언어를 탐구하도록 설계된 진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흥미로운 컨셉트 자동차를 공개했습니다. 4륜 구동의 다른 차량들과 달리 진은 클래식과 레트로 터치가 결합된 미래 지향적인 외관과 함께 대형 SUV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LED 라이트 바와 조명이 켜진 체리 로고 덕분에 컨셉트의 전면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봇캅의 얼굴이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가요? LED 라이트 바 바로 위아래로 유광 블랙의 액센트가 있어 차량의 페이스가 로봇캅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은데요. 프론트 범퍼는 극적인 공기역학적 스플리터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각도에서 보면 약간 아이오닉7의 컨셉트카의 모습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가로로 일직선의 LED 라이트 바가 조금 더 두껍고 중간에 체리 로고가 들어간 점, 그리고 양쪽에 세로형의 라이트가 없는 점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의 느낌은 아이오닉7과 많이 유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코치도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네요. 짐만의 개성을 살리는 부분을 찾는다면 전면 쿼터 패널은 전면 도어보다 약간 더 돌출되어 있습니다. 크롬 액센트는 로코 패널에서도 볼 수 있으며 견고한 스포크 디자인의 흑백 휠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차체는 무각 은색으로 마감되어 있지만 기둥과 지북은 유광 블랙으로 마감되어 사이퍼틱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의 후면부 모습은 과감하다못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눈에 띄는 외부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것은 전면 패셔와 유사하지 않은 검은색 액센트로 완성된 대형 LED 테일 램프를 넣어서 존재감을 키운 것인데 후면부에 너무 힘을 줘서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쏠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의 컨셉트 차량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차량 탑승자에게 몰입형 VR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기 스케이트보드와 두 대의 드론이 있습니다. 테일 게이트가 열리면 여기에 이렇게 전기 스케이트보드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충전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드론 두 대가 떡칸이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거 폴스타6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드론 출현과 동일한 등장 같아 보입니다. 폴스타는 한 대였지만 체류는 한 대 받고 한 대 더 추가했네요. 실내 인테리어는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표준 리얼 모드에서 운전자는 미래형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기아 EV9의 컨셉트카에 스티어링 휠을 뒤집어 놓은 듯한 느낌 같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이 스티어링 휠조차 진을 메타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스티어링 휠이 접히고 시트가 뒤로 젖혀지며 자율주행 기술이 대신한다고 하네요. 2열의 실내는 아쉽게도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측면의 실루연만 보고 있자면 대형 SUV급이지만 총 탑승자는 4명만 가능한 4인승이라고 하니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2대와 드론 2대가 3열 자리를 차지한 것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닥 실용성이 있어 보이는 모델은 아닌데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450여개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렇게 앞다퉈 경쟁을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완성업자들 역시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 전기차 회사들 성장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중국 내 4위 전기차 업체인 체리의 컨셉트카 진의 최근 공개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